깔끔하게 처리해, 응? 가자. 수고들 해라. 타, 전철역에 떨궈줄게. 됐어. 나 힘도 뻗치는데 걸어갈래. 메일 보냈으니까 읽어봐. 바보가 아니면 뭔가 없겠지. 뭔 소리야? 전철역까지 가. 무슨 메일을 보냈길래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지. 박 회장 쪽으로도 연락이 갔을 겁니다.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요? 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걸 찾아서 보는 생각을 했어? 조용히 통화하잖아. 이쪽 기사나 논문 계속 찾아봐 주시고. 와, 근데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. 암튼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미팅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. 이따가 뵙겠습니다. 아, 진짜. 야, 통화하는데 시끄럽게. 성공 비즈니스 모델 10가지. 이거 진짜 쓸모 있다. 나 벌써 연결시킬 아이디어 떠올랐어.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. 오늘 저녁 포장마차 데이트 네가 신청한 거다. 아니, 그게 왜 데이트야? 현장 검증이지? 책임져. 어머머머. 네, 문순호입니다.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? 지금요?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? 지하철역 저쪽. 아, 이게 뭔 일이래?